0161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디비금융투자입니다. 디비금융투자, 은, 는 동사는 디비그룹에 속한 계열 회사로서 1982년에 국민투자금융으로 설립되었고, 2017년 11월 동부증권에서 디비금융투자로 상호 변경하였음 당분기말 현재 국내의 스무드계 지점, 본점 포함, 이 있으며,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디비자산운용, 디비저축은행 등이 있음 동사가 소속된 디비금융네트워크는 증권, 금융투자 슬래시 자산운용, 보험, 손해 슬래시 생명, 은행, 저축은행 슬래시 캐피탈의 금융서비스 세 대축으로 체계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1982년 12월 설립되어 유가증권의 매매, 중개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2년 6월 기준 국내의 스무드계 지점을 운영하고 있음 대시 금융투자업은 완전경쟁 시장으로 낮은 진입장벽과 점차 낮아지는 거래수수료, 온라인 채널의 확대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임 대시 디비자산운용, 디비저축은행, 키움장대 트리플플러스 사모증권투자신탁, 키움사모증권투자신탁 등 다수의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시장금리 급등과 증시 거래대금 감소에도 더밸류앱 및 기업금융부문, S&T 부문의 견조한 매출 성장에 따라 금융상품 슬래시 파생상품평가 처분이익 등이 증가한 바 전년동기 대비 영업수익 확대 대시 판매관리비 및 이자 비용 부담 완화 등에도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 손실 확대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영업의 수지 저하로 순이익률 하락 대시 세계 각국의 긴축재정에 따른 금리 인상과 증시 거래대금 감소에도 전 부문의 고른 성장이 기대되는 바 이를 통해 수익성도 상승세로 전환될듯 장마감, DB금융투자의 시가 총액은 1982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DB금융투자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588위입니다. DB금융투자의 상장 주식수는 4244만 6389주입니다. DB금융투자의 액면가는 5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DB금융투자의 퍼은 6.47배이고 추정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9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3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76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만 2,133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어은 0.3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72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아어과 BPS는 각각 0.20배, 2만 2,83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0.71%입니다. 네이버 증권기준투자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74번지억원, 1,366억원, 1,696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84번지억원, 1,069억원, 1,268억원입니다. DB금융투자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814번지09% 쌓인 이고 유보율은 397.56%입니다.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빛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60.97이며 전일 대비해서 38.28-1.6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22.68이며 전일 대비해서 6.32-0.8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B금융투자의 2022년 12월 1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67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685원보다 1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667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총가는 4,670원이며 주가가 DB금융투자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DB금융투자의 총가는 4,670원이며 주가가 DB금융투자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금일 DB금융투자은 거래량 28,431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32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8,466주, JP모간에서 2,656주, 미래예세증권에서 2,450주, NH투자증권에서 2,201흔일곱주, 한국증권에서 2,10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5,385주, 유한타증권에서 4,191주, NH투자증권에서 3,518주, 키움증권에서 3,105주, 미래예세증권에서 2,48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7,800일흔 내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9,876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DB금융투자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주식하는 분들께 진심으로 적게 나서rd de